자 랩런트 간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와 화요일날 김왕세가 공포겜을 한다고? 오 시벌 이게 얼마만의 공겜이냐 이거 뭐야 또 방 열어놨스 게임 멈췄어 아? 계속 안켜져서 아 아 랩런트 했네 12시 20분부터 계속 게임 켰는데 안켜지길래 어 드디어 켜졌다는데 이번에 로딩 중에 게임 멈췄네 렘 했네 또 왜 그래 또 울겠다 정말 와 응답 없으면 탁 떠 있는 거 봐라 대단하구만 야 피읍 특성이 있대 피읍 특성? 응 난 그걸 얻어야 될 거 같은데 뭐 패치되거나 이런 건 없나 중간에 나 저번에 어떤 분이 나를 위한 빌드를 하나 준비해놨다고 하셨는데 듣질 못했네 미친놀 지금 우리가 가는 곳에 어 던전이 하나 떠야된다네 피읍 특성을 얻으려면 음 안뜨면 서바이벌 모든가 어드벤처 모든가 그거 하면 되겠지 뭐 내루 뭐라구요? 네 뭐 있던데 잠깐 휴먼 내루디언? 네 뭐 아무튼 그런게 있다고 하네 나 왜 로딩이 안되는거야? 되고 있는거야 뭐야 너 데이터 동기화중이라고 뜸 왼쪽 위에 어 나 특성 6개 사용할 수 있네? 아 멋찍지 어 게임을 나갔습니다 게임 나갔대? 어 너 게임 나갔대 아 내가 혹시나 해서 호환모드도 꺼보고 다시 켜봤는데 여지없이 또 크래시가 뜨길래 다시 재부팅한지 얼마 안된거 아님? 방송 킬때 재부팅하고 켜는거 아님? 나 요즘 컴퓨터 안끄는데? 그래? 저번에도 재부팅하고 와서 되지 않았냐? 그게 말이 돼? 아니 약간 게임들 중에 어떤 게임을 켜고 나면 안되게 만드는 게임들이 있어 있지 있는데 참 이거 방금 나 또 강종했거든 지금 이번에 메인화면도 안떠서 허허 또 찍소리 났어요? 사실상 유일하게 저렇게 되는거 같다고? 그래요? 나는 뭐 뭐 하다가 이거 그만뒀더라 안한지 좀 되가지고 기억이 안나네 나 그냥 이 무기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었나? 아 밴디 덮글 맞아 아 아 맞아 그 오염된 크리스탈 그거 먹으러 가야되지? 맞아 아 그거 어디서 나오죠? 강종 한번 더 빨간 보스? 그거 아예샤에도 있어? 노가다 런뛰는건 막혔어? 아 맞아 그 우리 저번에 끌때도 막혔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? 해치됐다고 음 시간 많다고라랑 뒤틀린 궁수라는 애가 줘요 그러니까 어드벤처 모드에서 그 많다고라 나오는 맵가스 잡고 리룰 돌려서 많다고라 또 잡으면 또 주는거야 아니면은 막힌거야 그게? 한번 얻은 애한테 막힌거야? 아니면 뭐 아 계속 줘요? 그렇게는 아 그건 계속 주고 뭐 그냥 꼼수가 있었는데 그게 막힌거야? 버그성 녹아다가 자 세번째 강종하고 키니까 켜졌어요 됐어? 네 오케이 일단 좀 로딩 좀 대고 아 한번 얻었던 애들은 더 많이 줘요? 근데 많다고라 잡기 같애서 게임이 멈췄어요 이젠 이건 또 처음이네요 메인화면 로딩 다 되고 갑자기 게임이 프리징 걸렸어요 개X병신 게임 진짜로 와우 또 새롭네요 하하 참 네번째 강종 감사하고요 너 무슨 논문 쓰냐?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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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진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씨발 진짜 심심 아 씨발 진짜 심심 좋네 소전 도착 되겠어 이러다가 여기 나가 오늘 마이크가 왜 이렇게 장... 이거 지금 기운이 없어서 작은 거야 뭐야 어? 왜? 작아졌어? 어 많이 작아졌는데 디스코드 최대인데 문제 그대로인데? 아 에잉? 잠깐만 내가 작게 들리나? 근데 소리 그대로예요? 나만 작아? 난 이거 손 낸적 없는데 한번도? 나만 작은가봐 아 내가 키우면 되겠다고 나만 키우는 방법이 자 일단 로딩 됐고요 이게 지금 킬때 게임이 100%를 딱 찍는단 말이야 또 멈췄네 왜 멈추지 아 왜 이러는 거야 노래는 소리는 나 마우스도 랩넌트 마우스야 아 프리징 됐어 게임이 근데 안 움직여 모르겠다 씨발 여기서 한번 같이하기 눌러봐야겠다 뭐 뜨냐? 나 뭐 참가했다고 떠? 아니 전혀 그거 BES라는 CPU 출력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로 CPU 제한 걸고 게임하면 되던데요 라니 제가 CPU를 제한해야 되나요? 이 게임을 하려고?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거기까지 양보를 해야 되나요? 하하하하하하 이 ㅈ같은 거 하려고? 하하하하 하지만 재밌었죠?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넌 하하하하하하 이걸 내가 왜 아니 이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니 CPU 제한을 왜 걸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뭘 어떻게 만든 거야 게임은 그게 진짜 네가 말한 대로 100% 찍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봐 아 그러면 그게 100% 찍는 문제는 특정 컴퓨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온가? 그게 왜? 그게 왜? 왜 그러지? 그거 지금 뭐 i9 1390k 뭐 4090 RTX 여기서만 일어나는 버그다 뭐 지금 또 안 켜져 무응답이야 이번에는 켜지지도 않아 오호 지랄한다 진짜 아니 뭐 왜 이러는 거야 하하하 미치겠네 호호 인텔 2코어 때문이라는 소리가 있다고? 그럼 인텔 쓰는 사람 다 안 돼야지 어? 이번엔 또 크래쉬가 떴어 야 씨바 오만가지 병신 같은 건 다 나오는구만 이번엔 윈도우 호환 8로 했는데도 크래쉬가 뜨네요? 하하 참나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 연구 성공 저도 와치독스 게임 하다 계속 튕겨요 그래서 BES로 CPU 제한 걸고 그 이후로 안 튕겼어요 뭐야? 그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? 야 이 새끼들이 뭐 제한을 지들이 걸어야 되는데 안 걸어서 이게 CPU가 왕 올라가갖고 너 뭐 그런 거 돼 있는 거 오버클럭 같은 것도 있나? 아니야 아니야 그거 하고 상관이 없어 그럴 거였으면 다 그랬어야 돼 무슨 게임이 다른 게임은 이제 잘 만든 게임이니까 안 그러고 그런 걸 잘 대처해 놓은 게임은 안 그렇고 그런 거 아닐까 로딩 되기 전에 게임 참여 바로 눌러버려야지 시발 아 솔직히 못 만든 게임은 맞아요 이거 그냥 재미가 있을 뿐이지 어 데이터 동기화 중 됐다 어 참가 중 야 이거 메인 아멘트 로딩 다 되기 전에 가야되네 이게 되네 너 이거 언제 흥미 떨어져? 안 떨어질 거 같은데 엘더님은 그렇게 가차 없이 씨발 떨어져고 같이 떨어졌잖아 뭐 그렇긴 한데 다른 흥미 붙일 게임 찾아줘 아니 발더스는 뭐 멀티 완전 같이 된다던데 어떻게 된 거야 그거는 넌 재밌냐고? 재밌긴 한데 멀티 별로 잘 모르겠던데 해봤어? 안 해봤지 아니 근데 야 봐봐 그 게임이 턴제 게임이란 말이야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같이 하면은 그 안 돼 그거 그래? 멀티 진짜 잘 만들었다고요? 호흡 하... 일단 애초에 나는 그 게임이 너무 커서 커? 아 큰 정도가 아니야 게임이 약간 엘더님 만한 느낌이야? 더 큰 거 같아 엘더님 보다 엘더님은 뭔가 끝이 느낌이 오잖아 그거는 약간 진짜 세상 돌아가는 거에 나 하나 뚝 던져놓은 느낌이라 뭔가 둘이 떨어지면 되지 게임이 안 끝날 거 같은 느낌이라니까 약간 그 국밥 같은 느낌으로 이제 장기 컨텐츠를 할 거 없을 때 간만에 하는 그런 느낌으로 게임이 나쁘진 않아 발더스 해달라고 난리야 멀티가 진짜라는 소리가 되게 많아 음 알았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싱글 찍먹해보고 예 저희 지금 메인 하러 가는 건가요? 네 이제 메인 저번에 오늘부터 악몽인가요? 네 맞습니다 알트에프프프 존내말은 악몽입니다 아 맞네요 악몽이네요 아 맞아 거기로 나가면 돼 이제 그래? 잘 찾았어 맵이 또 초기화돼서 나는 맵이 다 안 밝혀져 있어 나는 오케이 뭐 하던 건지 기억나냐고요? 당연히 안 나죠 우리 이건 이 맵 들어온 건 한 회차 건너뛰고 들어온 거니까 저번 회차는 엘든링이 기억이 나 어 그래? 어디까지 했는지는 엘든링이 까마귀 떨어뜨렸잖아 활 같은 거 쏴서 갑자기 쏟아내네 어우 깜짝이야 여기 네로드 지역에서 사이드 돌아다니다 보면은 던전 같이 있는데 저게 뭐야? 거기 중에 하나가 흡혈을 얻을 수 있는 니가 던진 거야 이거? 이게 뭐야? 보라 색깔 날아가는 거? 어? 맞췄? 너 맞췄는데 얘가? 아 저 개새끼가 던진 거네 아 이 개새끼 오자마자 지랄이 아야 아야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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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뭐야 이거 아파 아 악몽으로 돌아왔어 아 아 말도 안 돼 나 뭔데 벌써 제압이 됐어 야 이거 안 이랬잖아 이 게임 왜 이래 갑자기 재미없어 이 게임 안 이랬잖아 원래 이랬어 이 게임 아 이 총 베테랑만 했어도 행복했을 거라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괜히 또 이거 하고 이제 다시 베테랑 가서 행복 랩런트 해봤자 음 맞아 괜히 또 이상한 자존심만 또 상한 느낌이고 맞아맞아 이거 석궁 괜찮냐고요? 잘 모르겠어요 딜 잘 넣고 있는 건가 아야 여기로 들어가는 게 우리 오늘 퀘스팅인가 봄 뭐가 있어? 나 맵에 아무것도 안 찍혀서 모르겠다 여기 아 아 뭐야 뭐임 방금? 뭐라 발에 뭐가 걸려서 넘어질 뻔 뭐임? 뭐라 발에 뭐가 걸려서 넘어질 뻔 아 야 여기 뭐냐 오 이거 안 보여 총 어때? 괜찮아? 어? 총 바꾼 거잖아 어? 어 잠깐만 전혀 까먹었네 어? 나 왜 총 그대로냐? 어? 뭐야 너 바꿨잖아 총 어? 아 잠깐만 어? 나 그때 강화한 거 왜 다시 뭐야 이거 왜 이래 나 롤백 됐어 나 시카고 왜 빵 영강 됐어 뭐야 어? 아 우리 거구나 돈은 돈 8,000원 그대로 있긴 한데 뭐냐? 다행이다 씨발 진짜 게임 삭제될 뻔 했네 아 잠깐만 이거 아 야 빨리 체크 포인트 살았어 총 좀 강화해 보자 어 아니 저장을 안 했다니요 그 무슨 그 예 그건 좀 예 잠깐만 나 근데 반지 나 왜 그러고 보니까 왜 못 굴러? 나 반지 끼고 굴렀잖아 아니 씨발 도대체 뭐 어쩌자는 거야 이 게임은 나 왜 못 굴러 생각해보니까 내가 징조의 반지 어디 갔어 이거 아니 이거 이상한 게임이네 이거 진짜로 미친 게임이야 이거 발도스 게이트 할까? 나 내가 안 해봤어 아직 아니 저번에도 이래서 내 권총 없었잖아 그 내가 따고 씨발 내가 먹었는데 존나 어이없네 진짜 이 게임 이거 게스트가 먼저 나가고 호스터가 나가야 된다고요? 왜 이제 알려줘요 그거를? 하하하하하하 야 아 물론 당신네들 잘못은 아니지만 여태 이걸 몇 번 했는데 그거를 하하하하 아 일단 가자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 아 그럼 그래서 네 총도 사라진건가봐 저번에 안 물어봤으니까 이 지랄하고 있네 아 씨발 아 아 아 안 물어본건 잘못이긴 해 너 오늘 좀 아냐아냐 나는 이제 너 오늘 약간 혐이다? 하하하하 그런 뜻으로 얘기한거 아니야 너 오늘 오늘 알겠어? 하하하하 아냐아냐아냐 어디갔냐고? 다시 초기화해줘 아니 일단 가 일단 가 그 안에 또 있을거 아냐 같이 와야 가지잖아 아 입구가 있어? 아 나는 중립기역 지랄 이미 중립 넘었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니새끼 액셀 존나 풀로 밟고 중립이요 이러고 있네 지랄 브레이크인줄 알았어 어 아 집에 갔다오자 아 이게 내가 먼저 나가면 안되는구나 에 근데 저장은 아닌데 야 뭔가 그 템정보가 그게 되나봐 계정정보는 그건데 아니 왜냐면 그때 너가 먼저 나가고 내가 내 캐릭터를 쭉 봤거든 메인화면에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어 그래 왜 그때도 안그랬는데 왜지? 아 저는 호스트가 먼저 나가도 다 저장이 돼있어요 가끔 롤백 된다는 얘기가 또 있는데 가끔이야 일단 알겠어 제가 쓰는게 뭐였지 총이름이 시발 그 이칙하고 아 그래 아 와 왜 안돼 야 장비 업그레이드 난사하지 마라 게임 또 멈춘 줄 알고 오 존나 놀랬다 ESC 누르니까 나가지네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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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가 없다 진짜 이 게임 분노의 분노의 어 이거 봐 이것도 멈췄어 이거 봐 이거 뭐 이게 또 존버그에요? 난 너가 원래 계속 멈춰있어 아 그리고 잠깐만 나 어 그래 시발 나 체력 포즈션 6개였는데 왜 4개 됐어 이것도 다 돌아왔네? 마이크 가까이 와 시발 나 들려 우리 혐오도 많이 올리네 이제 아니 웃긴걸 어떻게 참아 아 그럴 수 있지 아니 근데 진짜 좀 이거 좀 고쳐줘야겠네 이 정도면 돈 받고 버그 찾는 거 아니여 근데 생각해볼까 우리 그때 난이도 보통으로 내려갔었었지 이거 차이점이라고는 그거긴 한데 뭐 어디 그 어드벤처 모드 갔을 때 응 근데 뭐 차이가 있나 그때 그때 그냥 어 그냥 뭐 보통이었을걸? 모험가 모드인가? 나 그럼 진짜 X댄게 나 이거 싱글 응 아까 니 오기 전에 내가 싱글로 한번 들어가보려고 그랬거든 응 안 들어가죠 싱글이 안 들어가진다는 건 무슨 소리야? 그니까 이제 더이상 이 캐릭터는 응 니가 호스트인 방에만 들어갈 수 있고 내 완전 처음 정보는 안 들어가죠 그니까 멈춰 게이밍 왜 그렇지 그게 계정은 니꺼라 그랬는데 계정 정보는 맞아 근데 안 들어가죠 싱글플레이가 안 됐어 응 됐나? 특성도 초기화 됐을 것 같다고요? 아니야 특성은 또 다 돼있어요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어 그럼 뭐지? 전문성 우리 잠깐 우리 저번에 뭐 하나 얻지 않았어? 우리 저번에? 뭐 부흥이건가? 부흥가? 잠깐만잠만 내가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건가? 그렇겠지 우리 저번에 아마 아 아 내가 분명히 그때 혈연을 끊고 현류를 찍었는데 혈연으로 찍혀있네요? 잠시만요 내가 여기서 그때 바로 아야 혈연 바로 끊어 이랬던 거 같은데 고맙게도 정말 뭐 뭐 웃음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별은 끊으면 끊으면 안 되지 음음이라고 디진다 너 가자 어 관 뚜껑 안 돼 유 Diet 늘 말하지만 이건 멀티랑 니 아니었으면 이미 나는 사지분해에서 한불까지 했어 재.. 재미는 있지 않아? 아까 재미를 찾는 과정이 아니 이걸 이해하면서 왜 그래?! 너였어봐 unos음 음.. 맞아 맞아 이해해 진짜 근데 이게 특정 그런 것 때문에 안된다니 너 막 이거 하는데 막 핀 튀어서 네가 굴렀는데도 맞아도 너 할 수 있어? 너 안 할 거잖아 그치? 흠 궁금한 게 이거 소환사 체력 회복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회색피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? 체력 리젠이? 그게 아마 회색피는 그냥 차는 피일걸 원래도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어이.. 이거 왜 나와? 체제는 따로 회색 따로에요? 얘네 좀 시끄럽네 오늘따라 간만에 들어와서 그런가? 이거 포환수? 어 어 좀만에 그러지 않았나 근데? 콩돌이는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얘네가 원래 이렇게 시끄러웠나? 어우 프레임 60프레임 나와 ㅅㅂ ㅅㅂ 아 어우 ㅅㅂ 뭐야 이거? 제압 x2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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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났다 아 어 아 씨발 이건 왜 엘리베이터 처럼 안 써 어 이거 상자다 어머 씨발 뭐야 목걸이 그거임? 어 어 고찰이 너도? 아 아 아 어디서 나오는거야 어 왜 이렇게 프레임이 떨어지지 그래픽카드 업데이트해서 그런가 업데이트 했어? 아니 씨발 발더스 게이트 하는데 화면이 5초마다 한 번씩 끊어지길래 왜 그러지? 했는데 그래픽카드 업데이트 안해서 그렇디 그거 하니까 돼? 잘 돼 하하 참 나 그럼 나도 업데이트 해야겠나 했는데 그거 할려면 나 그래픽카드 업데이트 하는거 진짜 싫어하는데 나도 싫어해 나 그거 할려면 설정 다 잡아야 해 다 잡았나? 그런 듯? 뭐야 이게? 이거 탄 티머니 먹으면 같이 먹어줬으면 좋겠다 그러게 뭐야 이거? 어디서 날라온거여 나 이 맵 너무 칙칙해서 싫어 처음엔 좋았어 처음엔 우와 했는데 이제는 조그룹 깍인 곳으로 두고 뭐 obey 얘는 원래 이렇게 가까이 붙었다고요? 피하나네 내거 언제 하나 줬냐 얘 이거 뭐라는 거냐 뭐 뭐라 한다 이거 내가 이거 재생시켰거든 뭐 약간 뭐 인간 개조 이런 거 한 것 같은데 야 바닥에 뭐 떨어져 있는 아 플레이 니가 한 거라고 그게 그거야 어 개조체 개조체 한 게 저건가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길이 나있다 여기 길 있어? 그냥 좀비 실험이에요? 어우 미친 아아아 아아 맞아 너 그 총 이거 막 튕겨나가면서 나 맞지 않아 너 안 맞으면 안 맞을 걸 근데 저거 다리 뭐야? 어... 다리 씨발 다리였어? 오 이게 뭐야? 오 존나 매트릭스 같아 이거 에이그... 야 이거 매트릭스 영향을 받았나봐 어 뭐야 이거 방금 먹었어 어 약간 이거 영화 그거 영향을 받은 거 같아 저건부터 보니까 그래 나 매트릭스를 안 봐가지고 전혀 모르겠네 이게 약간 매트릭스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데 인간을 가둬놓고 그 인간의 그 뭐지? 그니까 걔네를 배터리로 쓰는 거야 사람을? 어 그 배터리가 어떤 배터리로? 그니까 전기를? 만드는 거야? 어 그건 생체 배터리인데 그게 아마 그런 걸걸? 왜냐면 인간이 그 매트릭스 세계관이 기계를 이기려고 이제 하다하다 안 돼갖고 하늘을 가린 거거든 어둡게 전기 충전 못하게 하려고 아 태양열을 막는다고? 근데 그렇게 했더니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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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거? 불러도 부사죠 이거? 그래서 이제 인간을 배터리로 쓰는 거야 그치 그치 오히려 안 좋아진 거지 더 취약된 거지 헐 헐 야 이거 뭐야 씨발 레이저 야야야 처음 보는 새끼 아어어어 아 근데 이거 총 좋은 거 맞아요? 이거 씨발 밴딧 안 터져 터졌어 터졌다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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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나 아파 졸나 아파 졸나 아파 아따아 이 robić 아따 이 새끼들 개아프네 이 진동 뭐냐 여기도 길 있는 거 아니야? 맞아 거기로 가야돼 아 여기가 길이구나 아 저놈이 말도 안되게 튼튼한거에요? 야 이거 버리고 갈 뻔했다 와우 아 여기가 아까 틈 사이로 본 곳이네 아 넘어갔어? 어 여기가 길이구나 어 야 반지 보인다 반지 보인다 방금 먹은 가속반지 그렇게 막 좋진 않아 보였어 오케이 먹어볼게 얍 확장의 돌 확장의 돌 오우 야 이거 니꺼다 내꺼? 어 개좋은데 원고리 데미지 12퍼 준가? 와 근데 다른 데미지가 6퍼 감소면은 소환체 데미지도 감소인거 같은데 근데 너 소환체로 딜을 하는건 아니지 않아? 탱 서는거 아냐? 사실상 소환체가 본체긴 한데 사실상 소환체가 본체긴 한데 예아 그냥 껴봐야겠다 괜찮은 반지가 남았네 괜찮은 반지가 남았네 아 또와? 어? 엘리베이터 인가? 뭐지 이거? 야야야 쟤 징그러운거 아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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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린거같은 사기당한거같은데 으으 징그런 아 아 이 경신같은 하하하하 이씨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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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가리면 땅싸도 맞아요? 아이씨 일로와봐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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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거 어디어디어디 이거이거이거이거 아웃 어? 왜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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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시체 어 내가 눌렀더니 하나 튀어나오더라구 치즈렛는데 오우 뭐야 이게 다였어? 뭐 안주던데 여기도 길이 있네 길 두개네 이거 뭐야 그니까 거기 뭐야 안 열리겠다 음 안열려 음 안열려 이쪽도 안와봤잖아 어 이것도 다 애들 여는건데? 다 열어서 죽여놓자 또 음 좋아 몸나오는 상자요? 몸나오는 상자요? 근데 애초에 애들을 왜 나오게 해야되는지를 잘 모르고 어 이게 뭐야 야 나 여기 들어간다 야 야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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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이제 그거 되는거야? 어? 이 시X 뭐야 흐흐흐흐흐흐흐흫 뭐야? 혼자 나올 수 있어? 아니 아니? 이게 못나오는데? 아 잠깐만 이 싱글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? 어? 안 나가줘 야 이거 안눌려줘 뭐 보내줘 너도 타야된다는데? 싫어 아니 아니 이거 왜 타? 터나 타봐 아니 이 시X 이거 왜 타? 가 타봐 타봐 아 좋아 나쁘지 않은데? 너 이거 할 때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다 아니 아니 타봐 타봐 원래 이런 거 졸다 의심하지 않냐 너? 이미 탔잖아 내가 아이씨 어? 오 야 얘 죽여야된다 빨간 애 오염된 크리스탈 아이씨 아 미친 뭐야 버려졌어? 저 새끼구만 잘됐네 나 왜 안 일어나 아이씨 게임이 뭐야 왕비 아 조작해야 일어나는 거였어? 미친 암 네 누레라 오! 악취나는 시체 해보자 그래 오! 앟 나 이거 화염탄으로 바꿨었는데 이거 또 이걸로 됐네 이것도 기억났어 써보니까 어어 안돼 개 아 개가 해줘 야 잠몸이 너무 많아 내가 처리해줄게 아 잠만 두 가지 암몸인거야 두 가지 암몸인거야 흠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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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걸리는거 같다 나한테 아무것도 못해 무한경직이여 죽여 개새끼 앗 나 죽었어 안돼 뭐지 니칼에 맞았나 아냐 근접공격 안떼어줘 아군 X댔다 잠깐만 너 못일어나냐 어 나 못일어나 잠깐만 나 피먹고 갈게 오케이 오케이 아 위에서 원거리 공격당했어요 나 가 아 시발 아 제발 아 니가 살아 니가 니가 해 너가 죽여 너가 죽여 와 나 진짜 약하구나 아 아까 분명히 얘네 죽였는데 왜 다시 있지 여기 아 우리 좋았 아 좋았는데 아쉽다 그러게 그냥 내가 붙지 말걸 그냥 내가 붙지 말걸 아 이거 설마 재밌어졌네 다시 올라가서 그냥 붙 저기 타면 되는거 아니야 그래 그래 타보자 그냥 올려줄 마음이 없어 보이는데 어 뭐야 죽여야겠다 레벨업이라 생각하지 뭐 저 쏘는 새끼들이 문제야 저 새끼들이 톰 잡고 있네 뭐가 거냐 오우 나 소환사 8렙이야 오케이 저거 던지는거 상도덕 없이 던지네 아 이게 한번 튕겼던 몬스터한테 바로 가지가 않네 그게 좀 하잔데 좀 아쉽네 한 마리만 있을 땐 바닥에다 쏴야 많이 트여요 우리 어디지 거기? 저기 아래 한참 더 가야돼 구워 인나 검멋든 똥템 같다 응? 뭐가? 내 무기 아 나 딜 괜찮던데? 아 그래? 응 검멋 존나든 개씹 똥템 같은데 흐어엉 와 여기까지 다시 와진거야? 와 근데 저 와 위에 안보이네 저거 와 오른쪽 위에 여기? 갈 수 있으려나? 저거 어떻게 가 모르게 여기 나오는 길 아냐? 모르겠어 아니면 저거 뭐 타고 저새끼가 뭐 해주나? 아 그런가? 쟤가 뭘 들어가는 길이 있긴 하네 그러니까 뭐가 뭘까? 거기 뭐 탈 수 있게 올라오는 것 같아? 어 아니야 아니야 돌려 어? 거기 그 번데기 타는 거 아냐? 어? 어? 이거? 이거? 저거다! 맞아? 어? 어? 아 아아아악 아 왜 굴러 병신아 아 너무 일찍 탔대 시발 아 우리 아이 너는 너무 일찍이고 난 좀 일찍 탔어 아 짜증나네 진짜 넌 죽었지? 어 나 죽었어 난 굴렀어? 아니 시발 게임이 무슨 구르고 하는 것도 시발 지 X대로야 그냥 검멋 1티어 어 그래도 갈 수 있는 거네 그러면 그러게 어디였죠? 여기 어디였죠? 여기 여긴 아닌 것 같은데 이 길이었나? 아니지 않아? 어디야 여기 다시 돌아가는 길처럼 야 근데 저거 무슨 초록색깔 저거 펜이야? 어디?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 그냥 그냥 저기 구역 참고로 저 여덟 번동안 리롤에서 뜬 곳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아 잘못 온 것 같지 우리 여기 위로 가야돼 위로 위로 아 뭐 한다고 여덟 번이나 왔대 그러게 뭐 얼마나 좋은 게 있겠네 앗 제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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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네 한 번에 뜬 거 부럽다고요? 뭐지? 설레게도 안 설레게 안 약간 그 또 못 적게 하려고 또 지령 내려온 거 아니야? 랩런트 협회 이런 데서 지령 내려온 거 아니야? 지령 내려온 거 아니야? 아니 조용할게요 랜 나 뭐라 온 거 아닌데요? 그냥 진짜 설렌 건데요? 하 평소에 얼마나 그 눈치를 줬으면은 그냥 다 움츠러들어 있네 아니야 시발 너만 하겠나 내가 뭐 난 왜 거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 거기야? 이 새끼들을 움츠러들진 않아 아무리 지랄해도 그게 문제긴 하지만 이거 타는 거지 지금 올라오는 거 맞지? 어어 뭐 안 오나? 애들? 각자 감각에 맡겨 아니면은 신호 줄 거야 각자 감각에 맡겨 그냥 이거 어쩔 수 없다 아 아 아 아 내 감각은 가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가서 따라갔잖아 개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남타충 새끼 이거 아 내 감각은 분명히 가지 말라 그랬는데 아 언제 갈 건데 시발 언제 갈 거냐고 아 나 진짜 아 나 미끄러졌네 아 아 아이씨 난 그렇단치는데 넌 왜 아니 될 줄 알았다는데 솔직히 난 아예 점프를 못했어 점프 안됐어? 어 안됐어 난 아예 여기가 어디지? 아까 거기인거 같은데 여기 아니야 2층 올라가야 돼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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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다 소환수 8렙이면 뭐 없어?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 빨리 하하하하하 뭐 없냐 빨리 따져 뭐 없는거야? 아 10렙 되어야 돼요? 아 아 개색두고 아 여기 수류탄 말 없다 진짜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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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하다 싶으면 한번씩 좋은거 같고 아 뭐야? 아 이새끼 진짜 어? 좁은데서 좋다 여기구만 아 저 보라색 쏘는 새끼가 존나 짱나네 아파 그리고 어 오이 씨발 아아 에이 못다 못다 지금 못다 지금 못다 어 어 어 지금 못다 지금 저거 저거 뭐야 씨발 아 이 빨 아 이 빨이 보라색 빨 또 갔네 이거 어 어우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아우 뭔가 지금 꺼내는거가 타야될것 같지 않냐? 아까도 이거 아니야 아찌도 쪼끔딸 달라 지금 으이 으아 으어 야 밀면 어떡해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어 뭐야 난 왜 죽어 하하하하 나 안떨어졌는데 왜 죽어 어? 너 왜 죽어 야 이거 한 명 죽으면 같이 죽나봐 그게 아니라 그거 원래 타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 야 올라타고 오른쪽에 또 뛰어야 돼 아 오케이 확인 아 이거 핑 때문에 밀리는 거 진짜 극혐이네 이거 핑 때문에 밀리는 게 아닐걸? 이거 봐 너 가만히 있어봐 응 봐봐 밀려 너무 잘 밀려 와 한 명씩 가야 되나 그럼? 대박인데 X총 세네 F가 있을 땐 쎄 아니 핑 탓이 아니라 못 봤어? 화면? 빨리 훔쳐라 들어 눈치 없이 말이야 에휴 이 씨 하하 보라색 진짜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서 오른쪽 방어 이거 야 이 새끼들 불딜 잘 들어가네 아니 그니까 되면 좋은데 뒤에 불이 약점이야 불이 약점이야 얘네들 어? 저기 위에 아아 너 좀 많이 올라갔구나 어 나 그냥 올라가서 난 쟤가 알아서 데려다 줄 줄 알았어 나는 너 이거 타려던 거 아니야? 어 나 이거 탔어 해봐 나 해? 어 뭔가 다른 거 같아 내가 볼 땐 내 감각은 그게 아니라 얘가 좀 더 하나 아래에서 꺼내는 게 있거든? 이게 뭔가 시장 높이만 다른 건지 봐봐 돌린 다음에 지금 꺼내는 거 봐봐 뭔가 멀리서 꺼내지 그치? 그런가? 멀어 멀어 오오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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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방금 닿지 않았어? 어떻게 살았냐? 몰라 좋아 좋아 가 빨리 가 빨리 가 잠깐 잠깐 내려가기 전에 좀 줄로 가 아 오케이 오케이 상당히 나옵나 어 없고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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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네 오오 아 여기 우리 숏화 인가? 오? 대검인 거 같은데? 아 왜 이러시나 또 망치 다 강화했더니 아 정말 왜 그러시나 정말 아 잠깐만 이거 대검인데 아니 이건 뭐야? 여기 왜 떨어져 있어 왔던 길 아냐 어디가? 아니 너 살리게 저희가 제일 가깝지 않을까?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냥 진행해 언제 또 나 잡아 혼자 갈 수 있을까 이거? 할 수 있어 알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따 맵 비똥차네 아 맵을 한번 갔던 때라서 안 나오네 이따 비가 시랄 좋은거 같으네 저거 어 나 전 못해 하하 하하하하하 으으~~ 아우 아우 지발 아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죽었냐? 죽었듯? 아니네 죽었어? 아우 개새끼 오 근데 적어준다 야 야 잠깐만 이거 같이 와야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그거 타야될거 아냐 오염된 그거 혼자면 혼자 타도 되는거 아냐? 아니 시발 어떻게 혼자잡아 아줌나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네 아니 넌 쎄니까 아줌나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네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네 악담으로 하네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 너무 방관자 모드였잖아 방금 아니야 뭔 소리야 제가 고민하고 있었어 저 대검을 어떻게 해야되나 아 아 아 차라리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것도 방법이다 차라리 오기 귀찮은거 아 그렇네 어 어 깜짝이야 진짜 저도 놀랬다 이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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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